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2시 50분입니다 잠은 안오고 그냥 요거 잠깐 해보죠 요즘에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좀 못찍지만 정말 바삭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드는 생각은 그거요 한국 자동차는 끝났다 슬프게도 한국 자동차는 시류를 못 탔다 전기차 전환에서 잠깐 빨랐지만 그 방향 자체가 틀리면서 사실은 끝났다 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기업 집단의 지금 흐름이 대부분 이제 3세로 넘어왔죠 근데 이게 정말 공통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IT 전자 대기업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동통신을 가진 곳도 그렇고 그 다음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확실히 3세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다 어그러지고 있다 전혀 세계 흐름에서 뭔가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 방구석 네 여포 같은 니 따위가 뭘 하냐 라고 하겠지만 아마 저는 그 대부분 대한민국의 3세 경험하는 대부분 기업 자체가 아마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전기차에서 보면 완전 얘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사실 2세까지도 능력이 좋아서 그걸 기업을 잘 끌고 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곳들이 자빠졌죠 대한민국에서도 규모 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도 자빠진 곳들이 많죠 즉 한 2세까지 살아남는 건 참 다행이었고 하지만 3세까지 넘어온 기업들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가 참 DNA가 좋아서 그 거대한 기업을 흐름에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잘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다 참 안타깝지만 뭔가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차에서 왜 국산 기업이 지금 흐름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사상 최대의 수익에서 취해 있죠 그리고 하는 패턴이 전기차 시장에서 똑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했던 방식으로 잘게 라인업을 나누고 그 라인업을 나눈 상태에서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 그래서 적은 돈을 내면 적은 차를 사고 작은 차를 사고 그 다음 성능이 낮은 차를 사고 그 다음 뭐 아쉬운 차를 사고 반면에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하면 좋은 차를 산다 네 그리고 진입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게 만든다 이게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국산차가 성공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기차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똑같은 전략을 진짜 라인업을 또 말도 안되게 어거지로 서로 중복되는 라인업까지 만들면서 찍어내고 그것도 이제 발표회까지 가지죠 이게 얘들이 완전 지금 실효를 잘못 읽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이 방향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예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영상을 캡처하면서 올리면서 그 때가 속보로 이제 나오면서 내용 나온 거고 아마 영상을 올릴 대로 보면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중국의 지커 지리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지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커에서 001이라는 대표적인 자동차 첫 전기차가 있어요 이건 포르쉐 타이칸 트리스모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경쟁하는 차인데 이 차의 판매 가격이 조금 전에 굉장히 이제 내렸어요 좀 조정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에 임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 가격은 테슬라 모델 Y 후륜과 굉장히 유사하게 시작을 해요 즉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어느 정도죠 보조금 내에 있고 5000초 중반 중국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 자동차가 지금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 Y 후륜 자 5699만원 그 가격대에 있다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게 그 살 수 있는 등급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건 일단 테슬라와 똑같죠 카드가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아직 국산은 이 정도까지 못하고 있죠 자 이게 지리 001 멋지죠 딱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주 멋져요 측면 이게 트리스모 있죠 타이칸의 트리스모 히치팩 스타일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차입니다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수출하는 국가들이 아직 많지 않고 소수 있지만 반응은 좋다 다만 이제 가격이 비싸죠 스타일 자체는 뭐 뭐 어디 뺏 굳이 깔 게 없어요 거의 뭐 완벽하다 트렁크 당연히 네 트리스모 스타일이니까 넓고 자 이게 이제 문짝을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소위 이제 고급차의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프레임리스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게 자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문을 터치하면 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열 수 있겠지만 터치하면 자동으로 전동식이에요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상급 라인업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거의 최상급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동차에 세슬란 모델 Y의 후륜 그 가격대의 자동차예요 아마 이제 등급은 다르겠지만 문이 전동 전자동 그 다음 저기 인테리어를 보시면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스피커에는 야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으로 터치만 하고 열고 닫고 밖에서 터치하면 열리고 타고 저 레버를 그냥 한 번만 슬쩍 당겨 놓으면 딱 낮춰지는 실내는 그대로 테슬라 정답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6인치 16인치 정도의 직사각형의 패널 대한민국은 아직 이런 라인업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전기차는 한 세대 이전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세대 이전 전기차를 아무리 중국에 갔다 팔아봤자 안 팔리죠 걔들은 훨씬 다음 세대 테슬라급의 전기차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은 이 정답을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경험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고 테슬라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가는 중국의 가장 앞서 있는 전기차들도 똑같은 컨셉으로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걸 이미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앞서 가는 전기차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 국산 전기차 한 세대 이전 내연기관에서 그저 전동화만 된 하지만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구형의 방식인 길게 긴 패널로 되어 있고 심지어 그건 BMW도 마찬가지고 그 내연기관 애들이 하던 그 구형 방식의 그걸 갖다 팔면 중국 애들이 그걸 살까요? 안 사죠. 누가 사요? 그걸 왜 사요? 이미 다음 세대 테슬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 전기차를 이미 중국 애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중국 애들은 이미 테슬라 바로 직전에 굉장히 빠르게 다음 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내연기관 애들은 거의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국산차도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게 끝이죠 저기 보면 안드로이드 크롬이 있는 걸 보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자체 소프트웨어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창을 잡게 돼서 운전석에 운전 위주로 한 데이터를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내로 보시면 아 물론 이게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그 고급감이 장난 아니죠 딱 스타일이 아 이게 뭐 포르쉐 느낌도 나고 약간은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느낌도 나고 이것저것 뭔가 닮은 게 있는데 적어도 그 고급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표현해 놨죠 이게 만약에 국산에서 이 정도로 전기차인데 이 정도 신뢰를 갖춘 스타일로 나오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최소 못 받아도 아마 8, 9,000원 받으려고 할걸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Y 후륜과 똑같아졌다니까요 5,000 중반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산 애들이 만드는 전기차 그거 밀어넣어봤자 그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이걸 5,000대 중반에 사는데 테슬라 모델Y 후륜과 똑같은 가격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국산 전기차 그 구용 방식이 그걸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이를 보시면 아... 질이죠 질이 자동차라서 질이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뒤에 후면에 이제 소절은 디지털로 되어 있고 센터 콘솔 아니면 후면에 중앙에 시트를 뉴면 팔걸이 있고 전장, 파노라마, 썬루프 충분히 넓고 그 다음 이건 뒤에 문 터치하면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것만 해도 개간지중 그리고 265, 40R22V이니까 굉장히 고등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타일이 깔끔하죠 물론 독일의 최상급의 고급감과 비교하면 살짝 아쉬운 것들은 있지만 거의 95% 따라왔다고 보면 되겠죠 후면에도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넣어놓고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똑같죠? 직사각형 15에서 16인치 직사각형 중간에 하나 패널 그 외에는 최대한 단순화 밑에 버튼이 소수 있긴 하지만 최소화 시켜놨고 그 다음에 핸드폰 대각선으로 뉴넘 거치대 2개 이 룰을 아직도 내연기관 애들은 못 따라가고 있죠 안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걸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드라이 이 룰을 따라가고 있는 애들과 따라가지 못한 애들이 나뉘어져요 당연히 중국 애들이 유럽에다가도 존나 팔리는 거죠 앞에 플랭크는 좀 작아요 근데 스타일 보시면 아... 질이죠? 진짜 질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몇 분 전에 올라온 뉴스예요 얘 이름이 지커 001 지커 001의 가격은 중국에서 가격 전쟁이 시작되면서 10% 하락했다 그래서 지리자동차의 산하 지커 지커라고 읽는 게 맞나요? 고급 전기브랜드 리프트백 지커 001의 가격을 대폭이나 한다 트림의 수준에 따라서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 인하 그래서 보급형 지커 001 544마력 546km 주행할 수 있는 그 보급형의 가격은 중국에서 26만 9천 위안 3만 7천 180달러 자 이게 대략 중국에서 모델 Y 후륜의 가격이에요 딱 그 가격 때까지 그래서 직접 가격에 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같으면 이제 옵션을 달아준다든지 그랬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돼요 버티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쟁이 들어가요 근데 전쟁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비싸게 받고 있던 이 자동차 이것만 해도 테스라 모델 Y의 후륜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테스라 모델 Y의 후륜 가격과 직접 경쟁이에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테스라 모델 Y보다 더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고급감을 충분히 갖춘 자동차인데 그걸 최대한 낮췄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테스라 모델 Y와 비슷한 가격이고 전체적으로 다 10% 정도 이상 내렸다 성능은 대략 보면 치수가 한 4,900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보다 4mm 더 짧고 그 다음 32mm 넓고 151mm 높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두 가지 272마력 후륜 그 다음에 544마력 고성능 그리고 배터리는 86kW 그 다음 546kW짜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741kW짜리 버전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건 무려 1032kW 중국인증을 받은 모델도 있다 140kW 지금 중국에서 모델 Y후륜이 263,900 위안이죠 263,900 지금 딱 그 가격이죠 가장 기본 모델 263,900 위 버전 그래서 대단하죠 스타일을 다른 컬러로 보시면 이 스타일입니다 뭐 딱히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1세대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권 모델인 것 같아요 실내 대충 보면 알칸테라로 다 덮어놨죠 거의 느낌상으로는 거의 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실내 알칸테라 쌓아놓은 딱 그 느낌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스타일 멋지고 공간 넓고 성능 좋고 자, 중요한 건 뭐죠 얘들도 이 정도의 자동차를 가격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 테슬라와 경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충분히 테슬라와의 비교해서 위에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걸 어? 근데 이게 왜 주유구가 앞뒤 두 개가 있죠? 이게 하이브리드인가? 아닌데 전기차인데 왜 두 개가 있지? 이걸 국산 전기차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국내에 5,699만원 뭐 5,000만원 중반으로 해서 보조금 100% 받고 한 4,000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 4,900에 구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솔직히 국산 기본 모델 전기차와 이걸 비교해 놓고 보면 글쎄요 글쎄요 아직은 중국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지리는 폴스타도 가지고 있고 볼보도 가지고 있고 E-치커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즉 그 신뢰도 정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볼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당연히 그 기술을 서로 이쪽 저쪽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걸 4,000후반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박이 나겠죠 물론 지금 중국차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에 굳이 한국을 밀어낼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 중국 애들이 가고 얘들이 바로 유럽으로 진출해서 그냥 다이다이 까는 거예요 테슬라와도 경쟁하고 자 그리고 테슬라의 그 방식 소프트웨어나 실내 전체적인 것들이나 그건 오히려 내연기관 기존에 판매방식이나 라인업을 나누는 방식이나 소비자들 지갑을 여는 방식을 내연기관에서 그대로 가져왔던 내연기관 애들의 전기차 와는 전혀 다르게 테슬라의 전기차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버리니까 넘사벽으로 바로 그냥 뛰어넘어 가버린 거죠 중국 애들이 그래서 국내에서야 환경부가 어떻게든 국산차 전기차 보조금 밀어주고 뭐 하면 되겠죠 버티겠죠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점점 이런 애들과 경쟁을 해야되는데 그럼 국산차는 어떻게 해야되요 지금처럼 라인업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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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게 아니고 최소해서 뭐 물론 그걸 많이 하기에는 너무 적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진짜 정 그러면 소중대 정도로 한 세개 정도만 라인업을 하고 두개 정도도 좀 부담이 되면 세개 정도 라인업 아니면 두개 정도 진짜 딱 그 정도에서 끝내고 대신 그것들의 상품성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 가격은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밀어넣어서 각 국가별로 들어갈 때 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면서 그 국가의 테슬라 그 다음 중국 애들 그들 속에 밀어넣고 상품성은 높으면서도 공간도 넓고 성능도 좋고 충분히 고급감을 주면서도 적어도 가격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테슬라와 중국의 고급 이제 상급의 애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을 할 수 있게 가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그 방식으로 가야 돼요 중국 애들이 이미 다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그 방식을 원래부터 만들었던 애들이고 그걸 안 하면 경쟁이 안 돼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연기관 파는 것처럼 소비자 지갑을 여는 방식이 그거예요 잘게 잘게 아주 밑에서부터 라인업을 좀 점점하게 다 나눠놓고 돈 조금 줘주면 조금 더 위에 등급으로 가게 근데 이미 중국 애들이 그 방식을 안 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밀고 나와 버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비와이드 같은 애들이 싼 것부터 시작해서 위에 니오나 리오트 같은 애들 아니면 지크 같은 애들이 고급감으로 이미 소수의 라인업으로 최고 상품성까지 올려놓고 자기들도 이제 가격 조정하면서 대응을 해버려 이걸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세계 시장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시장에서는 중국 애들이 밀고 나오면서 테슬라와 다이다이 까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애들이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내연기관의 자기가 나누는 그 하나의 최대치까지 상품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누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지갑 연료가 안 그 방식으로 전기차에서 취하다가 지금 다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산차가 중국차와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폭스바겐이나 BMW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중심이죠 그럼 걔들은 EU에서 권리 그 어떻게 보면 책임도 고난도 크고 당연히 자기들의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견제를 하는 성격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 그 큰 유럽의 시장을 자기들이 먹으면서도 일부를 중국에 떼어 놓겠죠 왜? BMW 아우디 벤치나 얘들도 중국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제일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이미 다 먹으면서 나오죠 어제 본 것처럼 어땠죠? 가격대로 중국에서 쭉 나뉘었을 때 가장 밑에 시장은 BYD가 대거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시장으로 넘어오면 중간 영역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게 테두라 모델 Y 그리고 테두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시장으로 넘어오면 리오토 그 다음에 니오 같은 애들이 고가 전기차 시장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을 먹고 있어요 오히려 테스라 모델 X 테스라 모델 S 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 소비자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의 자동차들이 다 올라왔고 다 먹고 외산들은 밀려나가고 특히 거기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그리고 판매 방식도 너무 구형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판매하던 방식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국산차는 완전 퇴출될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국산차 전기차 거의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은 아마 거의 이제 몇 년 지나면 박살나는 수준으로 가서 의미 없을 거예요 중국 시장 철수에도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내수 시장은 중국 애들이 먹고 소수는 외국 애들이 먹지만 네 그리고 북미는 어떻게든 북미의 브랜드를 살려주기 위해서 벽을 세우고 중국 애들을 막아버리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북미 애들은 크게 뭐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뷰액이나 아니면 캐딜락이나 뭐 들어가서 파는 애들도 합자해서 파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포기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애들은 우리는 중국에 안 팔아도 돼 대신 우리도 중국 애들은 문 닫는다 적어도 중국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가 미국 안에서 다 먹고 미국 안에서 살아나 가도록 적어도 그걸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자 이 방식을 중국 미국 애들은 취하고 있고 유럽 애들은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 BMW 아우디 벤처는 팔아야 돼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서로 시장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갈 거고 자 여기서 일본 애들이 있죠 그 다음 근데 일본 애들은 하이브리드 시장이 중심이고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일본 애들이 독보적이고 당연히 그건 중국 애들은 크게 관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중국 애들이 먹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한국 애들이 있어요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으로 가도 뭐 북미 대륙 중국 대륙 그 다음 유럽 대륙 그 다음 일본 한국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대륙 내국 내수시장으로 할 때 제일 작죠 그 다음 수출로 본다면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 내고요 북미에서 닫고 그 다음 유럽 중국이랑 서로 오케이 좋아 서로 주고받고 그럼 한국 시장은 크지 않죠 크지 않은데 자국 차를 위해서 보조금 정책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거기에서 굳이 유럽 애들이 한국에게 시장을 열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중국은 그냥 들어가서 다이다이 까도 쳐요 일본은 애초에 규격 자체가 안 맞아서 안 되죠 그나마 택시 이런 걸로 밀어내고 있고 북미는 겨우 이제 상업용 리스나 렌트나 뭐 그런 시장으로 해서 좀 그래도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인 판매가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시장은 철저하게 틀어막고 미국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팔 데가 없어요 국산 자동차가 전기차를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산 국내에서조차 판매량이 좁박으니까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외국에서도 판매량은 꾸준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돼요 결국은 전기차 전환에서 초기에 약간 빨랐지만 그 뒤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너무 안해하게 생각했죠 중국 애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저건 적어도 네 그래서 저 가격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애들은 시장을 못 가져가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죠 그럼 가격을 못 낮추죠 가격을 못 낮추죠 가격을 안 낮추면 더더욱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는 밀려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가격을 낮춰야지만 지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걸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고 중국 애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고급이지만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마땅히 내놓을 차도 없고 가격 경쟁도 안 되죠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무서워요 중국 애들이 너무 빨라요 전기차 발전이 저는 한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높은 것에 취해 있다 그게 오히려 지금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을 건데 정반대의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너무 슬픈 상황이다 국산차가 국산차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은 곳에 대해서 안주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너무 보조금을 밀어주면서 효과를 뭐 쉽게 차를 팔았죠 돈 많이 비싼 차를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지금 국산차를 붕괴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부가 오히려 지금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년에 보조금을 끊는다 라고 정책을 발표해야 돼요 발표하면서 국산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도 상품성이 높은 전기차를 내놓는 스스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자만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쓸모없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진짜 5천만원대에 하지만 이 정도급으로 진짜 지커 001처럼 이 정도급으로 이 정도 고급감인데 어? 오천 세솔란 모델 Y처럼 5천만원 중반이야 5천만원 중반인데 이 정도의 고급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산차는 이 정도를 만들면 아마 지들이 8, 9천 넘게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5천대에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세계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국산차는 보조금을 끊고 얘들이 지금의 수익이 좋은 것에 취하지 않도록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최적절 해처리를 때리고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지금 그 해처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도록 근데 국산은 오히려 영업이익 좋다고 거기에 취해 있거든요 샴페인 터뜨리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멀지 않아서 얘들이 여러 개 우리 라인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면서 또 미디어데이를 멀지 않아서 이제 합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개 두 개 라인업으로 해서 그걸 최고치까지 같이 끌어올려서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안타깝죠 저는 국산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전환에 실패하고 처참한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못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완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감사합니다